다음 편에 와! 우리 좀 더 힘내보자고, 파이팅! 돌 찍고 오셨어요? 민우 형이 운전해서 우리를 태워다 주는 거예요. 제가 운전했어요. 운전했어. 했어, 띵가띵아 안 했어, 인터뷰하고 있었어. 인터뷰? 가자! 근데 만약에 만났는데 맛이 없다. 그래도 멤버들한테 말하자 이거 맛있게 먹는 척점을 하고 그러자 그러자 못 묻었다 그거라고 어딨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해요? 아 진짜 왜이래 이거 아 이거 서로 잘생... 그치 속에서 에이 이겨낼 수 있어 유후 유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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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공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 어머 근데 뭐 그러지 미적이네 미적이네 널 사랑하는 다시 한 번 말해봐 날 사랑하는 안녕 살려줘 엉덩이에 손 넣었지만 아니 빨리 찾아오라고 하나 둘 저럴 거면 왜 아버지 실크 원단 부들부들 부럽네 부들부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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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무섭게 해? 왜 이렇게 무섭게 해?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무섭게 해?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해? 죄송합니다 대마침 리노 형이 와서 또 이상한 짓을 하네 또 이상한 짓을 하네 좋아해 쉰 거 단 게 있습니다 아 진짜요? 근데 먹혔고요 네 아니 안 먹었어 네 네 얘네는 얘네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고기 몇 인분을 먹었는지 알면 굉장히 깜짝 놀랄 거예요 좋으면서 그러지마로 살려줘 제 새로운 침대예요 큰 침대 별이 다섯 개 하지만 또 먹혀버렸어 자극적인 방송이 되세요 네 근데 이거 섹시하다 섹시하게 입었네 섹시하게 입었네 쌍둥이 말도 할 수 있어 쌍둥이 쌍둥이 일란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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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둥이 잠이 솔솔 오지 마치 솔방 응 그녀웠고 자동차 ну 남üman스르 올해 호행 와 쌍둥이 rire Bryn 스눈 Ba segu 뭔가 추워? 온누리랑 같이. 야채는 금방 있잖아. 채소 채소 채소.